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속속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일전에 검찰 소환 조사받을 때 서면 진술서를 낸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폭 출신 부패기업가 김성태를 저 이재명은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릅니다. 어제 소셜미디어 글에는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에요.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달라요.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다.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자, 그래픽 돌려보죠. 2019년 1월 17일 날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북한 간의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뒤풀이 저녁 만찬을 하죠. 저날 폭탄주도 마시고 했는데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와영 당시 저 평화부지사가 저 출장길에 올랐었는데 갔다 와서 사진까지 저렇게 3명 함께 있는 저런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데 어찌 이재명 대표께서는 김성태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것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은 좀 어떠하신지요? 구속영장 저도 봤는데요. 이 내용이 진술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몇 월 며칠 언제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대면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방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했다는 번복된 진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영장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뭐냐? 내부 결제 서류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북한과의 접촉이 중국에서 있었고 필리핀에서 있었고 그때 스마트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결제 문서들을 통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인데요. 결제 문서는 박균택 변호사도 말씀하시지만 전결에 의해서 실제 처리된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비용을 대납한다거나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거나 이런 취지의 내용이 보고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북 관련된 사업에서 포괄적인 보고들은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17번이 이번에 검찰이 적시한 범죄 사실과 연결된 직접적인 구두상의 보고 이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가 최근에 왜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없어요라고 주장하면서 왜 운전면허증을 비유했던 그 워딩 기억들 아십니까? 모처럼 한번 들어보시죠. 대북 송등 관련 공문에 고지사가 직접 결제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은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도지사가 챙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운전면허증 발언을 두고 좀 이런저런 뒷말을 나온 바도 있는데 영장청구서에는 좀 뭐랄까요? 좀 눈길이 가는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범죄가 중대함에도 이재명 대표는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처벌을 피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사익 추구 도구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죄질이 불량해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의 극단적 선택과 이재명의 매정한 모습에 하급 공무원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조인 출신임에도 사법지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봤을 때 향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이 영장 청구서 표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든 소가 자든 소가게 웃는다고 했잖아요. 웃을 일이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변론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할 일입니다. 이게 북한식 표현이에요.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면 깔깔 웃는 걸 앙천대소를 합니다. 앙천대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했지만 그 영장을 제대로 앞부분에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과장 정결일 때도 사전에 다 보고를 시켰습니다. 과장 정결도 직접 다 보고받는 모든 걸 직접 챙기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복 위협하잖아요. 지금 고인들, 고 김문기 씨, 그다음에 고 유한기 씨, 그다음에 고 전영수 비서실장 또는 배 모 씨의 지인 있잖아요. 법인카드. 이런 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전부 이재명 대표 지시하에 범행을 했는데 본인은 꼬리 자르기로 나 몰라를 하니 고민하다가 이런 선택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바로 사법 방위로 적나라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는 점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소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2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지금 함께해 주신 이 4명의 패널분과 함께 2시 넘어가지고요. 또 뉴스특보를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